안녕하세요 안나입니다. 낭독할 글은 법구경입니다. 법구경은 인도의 승려 법구가 인생의 지침이 될 만큼 좋은 시구들을 모아서 엮은 경전이라고 합니다. 법구경을 읽다 보면 불교 신도가 아니더라도 내용면에서 실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내용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법구경의 일부분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법구경 제 1장 첫 번째 가르침 모든 일은 마음이 근본입니다. 마음에서 나와 마음으로 이루어집니다. 나쁜 마음을 가지고 말하거나 행동하면 괴로움이 그를 따릅니다. 마치 술의 바퀴가 소의 발자국을 따르듯이 모든 일은 마음이 근본입니다. 마음에서 나와 마음으로 이루어집니다. 맑고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말하거나 행동하면 즐거움이 그를 따릅니다. 마치 그림자가 그 주인을 따르듯이 그는 나를 욕했다 나를 때렸다 나를 이겼다 내 것을 빼앗았다 이러한 생각을 품고 있으면 미움이 가라앉지 않습니다. 원망으로 원망을 갚으려면 원망은 끝내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원망은 버릴 때에만 사라집니다. 이것은 변치 않을 영원한 진리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언젠가 죽어야 할 존재임을 깨닫지 못하는 이가 있습니다. 이것을 깨달으면 모든 다툼은 사라질 것입니다.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보고 감각의 욕망을 억제하지 못하고 음식을 절제하지 못하고 게으르고 근면하지 못한 사람은 악마가 그를 쉽게 정복합니다. 바람이 연약한 나무를 넘어뜨리듯이 더러운 것을 더럽게 보고 감각의 욕망을 잘 억제하고 음식을 절제하고 굳은 신념으로 정진하는 사람은 악마도 그를 정복할 수 없습니다. 바람이 바위산을 어찌할 수 없듯이 더러운 때를 버리지 못하면서 승복을 입으려고 한다면 그는 승복 입을 자격이 없습니다. 절제와 진실이 없기 때문입니다. 더러운 때를 씻어버리고 계율을 잘 지키며 절제와 진실을 지닌 사람만이 승복을 승복을 입기에 어울리는 사람입니다. 진실을 거짓이라 생각하고 거짓을 진실로 생각하는 사람은 이 잘못된 생각 때문에 끝내 진실을 이를 수 없습니다. 진실을 진실인 줄 알고 진실 아닌 것을 아닌 줄 알면 이런 사람은 그 바른 생각 때문에 마침내 마침내 진실에 이를 수 있습니다. 허술하게 지붕을 이은 집에 비가 새 듯이 수행이 덜 된 마음에는 탐욕이 스며듭니다. 지붕이 잘 덮인 집에 비가 새지 않듯이 수행이 잘 된 마음에는 탐욕이 스며들 틈이 없습니다. 악을 행한 사람은 이승에서도 슬퍼하고 저승에서도 슬퍼합니다. 자신의 더러운 행시를 보고 슬퍼하고 괴로워 합니다. 선을 행한 사람은 이승에서도 기뻐하고 저승에서도 기뻐합니다. 자신의 깨끗한 행시를 보고 기뻐하고 기뻐하고 즐거워 합니다. 악을 행한 사람은 이 세상에서도 괴로워 하고 저 세상에서도 괴로워 합니다. 내가 못된 짓을 했구나 하고 괴로워 하고 지옥에 떨어져 거듭 괴로워 합니다. 선을 행한 사람은 이 세상에서도 기뻐 하고 저 세상에서도 기뻐 합니다. 착한 일을 했는가 싶어 기뻐 하고 좋은 세상에서 거듭 기뻐 합니다. 아무리 경전을 많이 외울지라도 이를 실천하지 않는 방탕한 사람은 남의 소만 세고 있는 소몰이꾼 일 뿐 참된 수행자가 될 수 없습니다. 경전을 조금밖에 외울 수 없더라도 진리대로 실천하고 욕망과 분노와 어리석음에서 벗어나 바른 지혜와 해탈을 얻고 이 세상과 저 세상에 매이지 않는 이는 진실한 수행자의 대열에 들 수 있습니다. 제2장 금면하라 부지런함은 생명의 길이요 게으름은 죽음의 길입니다. 부지런한 사람은 죽지 않지만 게으른 사람은 죽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 이치를 분명히 알고 그것을 실천하는 현명한 현명한 사람은 게으르지 않음을 기뻐하고 성인의 경지를 즐길 것입니다. 생각을 깊이 하고 참을 성이 있고 항상 부지런히 수행하는 지혜로운 자는 가장 높은 자유와 행복이 있는 열반에 이를 것입니다. 부지런히 수행하고 깊이 생각하고 말과 행동이 맑고 신중하며 스스로 억제하고 진리대로 사는 근면한 사람은 그 이름이 빛납니다. 항상 힘써 게으르지 않고 스스로를 자제할 줄 아는 지혜 있는 사람은 홍수로도 밀어낼 수 없는 섬을 쌓는 것과 같습니다. 어리석어 지혜가 없는 사람은 게으름과 방종에 빠지고 생각이 깊은 사람은 부지런함을 소중한 재산처럼 지킵니다. 게으름에 빠지지 말아야 합니다. 육체의 즐거움을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합니다. 게으르지 않고 생각이 깊은 사람만 큰 즐거움을 얻게 될 것입니다. 지혜로운 네가 마음을 다하여 게으름을 물리칠 땐 지혜의 높은 탑에 올라 근심하는 무리들을 내려다봅니다. 마치 산 위에 오른 사람이 지상에 있는 사람들을 내려다보듯이 게으른 무리 중에서 부지런하고 잠든 사람 가운데서 깨어있는 현자는 빨리 뛰는 말이 느린 말을 앞 지르듯이 앞으로 앞으로 나아갑니다. 인드라 인드라 신은 부지런하여 신들 가운데서 으뜸이 되었습니다. 부지런함은 항상 찬양을 받고 게으름은 언제나 비난을 받습니다. 부지런함을 즐기고 게으름을 두려워하는 수행자는 크고 작은 모든 속박을 불같이 태우면서 전진합니다. 부지런함을 즐기고 게으름을 두려워하는 수행자는 어느새 열반에 이르러 결코 물러나는 일이 없습니다. 제 3장 마음 마음은 가벼워 흔들리기 쉽고 지키기도 어렵고 억제하기도 어렵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마음을 다루는 것은 활 만드는 사람이 화살을 곱게 다루듯 합니다. 물에서 잡혀 나와 땅바닥에 던져진 물고기처럼 악마의 소나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우리의 마음은 파닥거립니다. 붙잡기 어렵고 경솔하고 욕망을 따라 헤매는 마음을 억제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억제된 마음은 평화를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고맙습니다. 알아보기 어렵고 아주 미묘하고 욕망에 따라 흔들리는 마음을 지혜로운 이는 지켜야 합니다. 잘 지켜진 마음은 평화를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멀리 홀로 가며 숨겨져 있어 형체도 없는 마음을 잘 다스리는 사람은 죽음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마음이 안정되지 않고 바른 진리를 모르며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은 바른 지혜를 이룰 수 없습니다. 마음이 번뇌에 물들지 않고 생각이 흔들리지 않으며 선악을 초월하여 깨어있는 사람에게는 그 어떤 두려움도 없습니다. 이 몸은 물항아리처럼 깨지기 쉬운 줄 알고 이 마음을 성곽처럼 굳게 하고서 지혜의 무기로 악마와 싸우십시오. 싸워 얻은 것을 지키면서 계속 정진하십시오. 이 몸은 머지않아 땅 위에 누울 것입니다. 의식을 잃고 쓸모없는 나무토막처럼 버려져 뒹굴 것입니다. 제 아무리 적과 적이 싸우고 원수들이 서로 싸운다 한들 거짓을 행하는 내 마음이 내게 짓는 해악보다는 못한 것입니다. 제 4장 꽃 누가 이 대지를 정복할 수 있을까요? 누가 천상과 지옥을 정복할 수 있을까요? 진실한 수행자만이 솜씨 있는 이가 구운 꽃을 찾아내듯 진리의 말씀을 엮을 수 있습니다. 이 몸은 물거품 같고 신기루 같다고 깨달은 사람은 악마의 꽃 화살을 꺾어버리고 저승의 염나왕도 만나지 않을 것입니다. 꽃을 꺾는 일에만 마음이 발려 제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사람은 잠든 마을을 홍수가 휩쓸고 가듯 죽음에게 어느새 끌려가고 맙니다. 꽃을 꺾는 일에만 마음이 발려 제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사람은 그 욕심이 채워지기도 전에 죽음에 정복당하고 맙니다. 꽃의 향기와 빛깔을 닫히지 않고 꿀만을 따가는 벌처럼 현자는 그와 같이 마을에서 마을로 탁발해야 합니다. 남의 허물을 보지 마십시오. 남이 했건 말았건 상관하지 마십시오. 다만 내 자신이 저지른 허물과 게으름만을 보십시오. 아무리 사랑스럽고 빛이 고울지라도 향기 없는 꽃이 있는 것처럼 말을 잘한다는 것도 이와 같아서 행동이 없다면 얻어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랑스럽고 빛이 아름다우면서 향기가 짙은 꽃이 있는 것처럼 실천이 따르는 훌륭한 말은 반드시 복을 얻게 될 것입니다. 쌓아올린 꽃무더기에서 많은 꽃다발을 만들 수 있듯이 비록 죽을 운명의 존재이지만 많은 선행을 행하여야 합니다. 꽃향기는 바람을 거스르지 못합니다. 그 어떤 향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좋은 사람의 향기는 바람을 거슬러 다다릅니다. 좋은 사람은 어느 곳에든 스며듭니다. 세상 그 어떤 향기보다도 덕행의 향기가 가장 뛰어납니다. 세상에 뛰어난 향수들의 향기는 대단하지 않습니다. 덕행에 있는 사람의 향기는 가장 높은 곳에 있는 하늘의 신들에게까지 올라갑니다. 덕행을 온전히 지니고 게으름 없이 부지런하고 바른 지혜로 해탈한 사람은 악마도 가까이 하지 못합니다. 한 길가에 버려진 쓰레기 더미 속에서도 은은하게 향기를 뿜으며 연꽃이 피어나듯이 버려진 쓰레기처럼 눈먼 중생들 속에 있으면서도 바르게 깨달은 사람의 제자는 지혜로서 찬란히 빛이 납니다. 제 5장 어리석은 사람 잠 못 이루는 사람에게 밤은 길고 지쳐있는 나그네에게는 지척도 천리입니다. 바른 진리를 깨닫지 못한 자에게는 윤회의 밤길은 깁니다. 나그네 길에서 자기보다 뛰어나거나 비슷한 사람을 만나지 못했거든 차라리 홀로 가야 합니다. 어리석은 자와는 길벗이 되지는 마십시오. 어리석은 사람은 내 자식은 내 것이다 내 재산은 내 것이다 하는 생각에 괴로워합니다. 자기 자신도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아들이나 재산이 제 것이라 할 수 있을까요? 어리석은 사람이 어리석은 줄 알면 적어도 그만큼은 지혜롭습니다. 그러나 어리석으면서 지혜롭다 생각한다면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한평생을 두고 어진 사람과 가까이 지낼지라도 마치 숟가락이 국맛을 모르듯 참다운 진리를 깨닫지 못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잠깐이라도 어진 사람과 가까이 지낸다면 마치 혀가 국맛을 알듯 곧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지혜가 없는 어리석은 사람은 자신에게 고통스러운 결과를 불러들일 몹쓸 행동을 하면서 원수처럼 대하며 행동합니다. 스스로 저지른 뒤에야 뉘우치거나 눈물을 흘리면서 그 대가를 치른다면 이런 행동은 옳지 않습니다. 스스로 행동한 뒤에도 뉘우치지 않고 즐거워 웃으면서 그 보상을 받는다면 이런 행동은 잘한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나쁜 짓을 하고 나서도 그 결과가 나타나기 전에는 꿀같이 생각합니다. 불행한 결과가 눈앞에 닥쳐와서야 그때 비로소 뉘우치고 괴로워 합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형식만을 따라 몇 달이고 금욕 고행을 합니다. 그러나 그 공덕은 참된 진리를 생각하는 사람의 16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못된 짓을 할지라도 새로 짜낸 우유처럼 그 업이 그 자리에서 곧 굳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업은 재덮인 불씨처럼 두고두고 하면서 그의 뒤를 따릅니다. 어리석은 자에게는 어떤 생각이 떠올라도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 생각은 도리어 그의 머리를 어지럽히고 그의 생각을 가로막기 때문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헛된 명성을 바랍니다. 수행자들 사이에서는 윗자리를 승단 안에서는 다스리는 권력을 남의 집에 가서는 돈과 먹을 것을 바랍니다. 모든 것은 나를 위해 생긴 것이라고 모든 것은 내 뜻대로 될 수 있다고 중생이나 출가한 스님이나 모두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리석은 자의 바람이며 이러한 욕망과 교만은 점점 커져 갑니다. 여기 두 길이 있으니 하나는 이익을 추구하는 길이요. 하나는 열반에 이르는 길입니다. 부처의 제자인 수행자들은 이 이치를 깨달아 남의 존경을 기뻐하지 말며 오직 외로운 길 가기에 전념 하십시오. 제 6장 지혜로운 사람 내 허물을 지적하고 꾸짖어주는 지혜로운 사람을 만났거든 그를 따르라. 그는 감추어진 보물을 찾아준 고마운 분이니 그를 따르라. 그런 사람을 따르면 좋은 일이 있을 뿐 나쁜 일은 결코 없습니다. 다른 이에게 충고하고 가르쳐 깨우치라. 사람들을 울지 못함으로부터 구하라. 이와 같은 사람을 선한 니는 사랑하고 악한 니는 미워할 것입니다. 나쁜 법과 사귀지 말아야 합니다. 저속한 무리들 과도 어울리지 말아야 합니다. 착한 법과 기꺼이 사귀고 지혜로운 일을 가까이 섬기십시오. 진리를 음료수로 삶는 사람은 맑은 마음으로 편안히 잠들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항상 성인들이 말씀하신 그 진리를 즐깁니다. 물대는 사람은 물을 끌어들이고 활 만드는 사람은 화살을 곱게 합니다. 목수는 제목을 다듬고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 자신을 다룹니다. 큰 바위가 그 어떤 바람에도 끄떡하지 않는 것처럼 지혜로운 사람은 비난에도 칭찬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깊은 못은 맑고 고요해 물결에 흐려지지 않는 것처럼 지혜로운 사람은 진리를 듣고 마음이 저절로 깨끗해집니다. 현명한 사람은 어디에서나 집착을 버리고 쾌락을 찾아 헛수고를 하지 않습니다. 즐거움을 만나거나 괴로움을 만나거나 지혜로운 사람은 흔들리지 흔들리지 않습니다. 자기를 위해서나 남을 위해서나 자손과 재산과 토지를 바라지 마십시오. 부정한 방법으로 부자되기를 바라지 마십시오. 덕행과 지혜로서 떳떳한 사람이 되십시오. 그 많은 사람 가운데 생의 저쪽 기슬개 이른 니는 아주 드뭅니다. 대개의 사람들은 이쪽 기슬개서 갈팡질팡 헤매고 있을 뿐입니다. 진리가 바르게 말해줬을 때 그 이치에 따르는 사람은 건너기 어려운 죽음의 강을 건너 머지않아 저쪽 기슬개 이르리라. 지혜로운 사람은 어둠을 등지고 밝음을 찾아 나서야 합니다. 집을 떠나 출가하여 고독 속에서 기쁨을 찾으십시오. 번뇌를 물리칠 좋은 약을 구하라. 지혜로운 사람은 욕망을 버리고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마음의 떼를 씻어 자신을 맑게 하십시오. 깨달음을 얻기 위한 방법으로 마음을 바르게 닦고 집착을 끊고 소유욕을 버리고 항상 편안하고 즐거우며 번뇌가 사라져 빛나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이미 열반의 경지에 이른 것입니다. 제7장 깨달은 사람 이미 이 세상에 여행을 마치고 근심과 걱정을 떠나 모든 속박을 끊고 자유를 얻은 사람 그에게는 털끝만한 고뇌도 없습니다. 바르게 바르게 생각하는 사람은 출가하여 집에 머무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호수를 등지고 떠나는 백조처럼 그들은 이 집과 저 집을 버립니다. 재산을 모아두지 않고 검소하게 먹는 그런 사람의 깨달음의 경지는 덩비어 아무 흔적도 없기 때문에 허공을 나는 새의 자취처럼 알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잡념이란 잡념은 모두 끊어버리고 먹고 입음에 구애받지 않는 그런 사람의 깨달음의 경지는 덩비어 아무 흔적도 없기 때문에 허공을 나는 새의 자취처럼 알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잘 길들인 말처럼 모든 감각이 잔잔하고 자망과 번뇌를 끊어버린 사람은 신들까지도 그를 부러워한다. 돼지와 같이 너그럽고 문지방처럼 의무를 다하고 흙탕이 없는 호수처럼 맑은 그 같은 사람에게 윤회는 없습니다. 바른 지혜로 깨달음을 절대 평화에 잃은 사람은 마음이 잔잔하게 가라앉고 말과 행동도 고요합니다. 그릇된 믿음 없이 절대를 깨달아 윤회의 줄을 끊어버리고 온갖 유혹을 물리치고 욕망을 버린 사람 그는 참으로 뛰어난 사람입니다. 마을이나 마을이나 숲이나 골짜기나 평지나 깨달음을 얻은 네가 사는 곳이라면 어디이거나 그곳은 즐겁습니다. 사람들이 없는 숲속은 즐겁습니다. 집착을 버린 이들은 세상 사람들이 즐거워 하지 않는 곳에서 즐거워 합니다. 그들은 감각적인 쾌락을 추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잘 들으셨나요? 그러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저는 책 읽어주는 안나였습니다. 감사합니다.